이 새끼! 야, 같이 외쳐. 나 누구 누구지 않아? 야, 너희들 이따가 모른 줄 안다고 썸끄라 시킨 것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수진핑 개새끼 할 때 같이 개새끼해. 야, 누구들 박살날 수도 있어요. 같이 받을 테니까. 수진핑 개새끼! 수진핑 개혁을!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라. 좋은 말 할 때. 수진핑 개새끼! 수진핑 개새끼! 어디 보자.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 누구들 안 하면서 지금 정치인들하고 주류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너희들 이따가 가지 마라. 아니? 아니,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며 오빠가 눈으로 들여서 말하면 누구 끝이야? 알았어. 연구 가지마. 연구 지들. 뒤지마. 수진핑 개새끼! 수진핑 개새끼! 아까 손가락 가운데 연구 가시네. 그들이 누군지 오빠는 알아보기 땐 말이야. 조용히 해 주면 시키는 대로 해. 수진핑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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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오빠 못 믿게. 오빠 믿지로 들어와. 들어와서 문재인을 탄핵시킵니다.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내 시대 같은 탄핵하잖아. 왜 누가 안 해. 뒤질래?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여기 왜 뜨지?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이쪽 바닥이 만만한 줄 알았지. 조심해. 한번 내가 너희 박살 낸다. 문재인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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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묻습니다. 5,200만 국민들의 숨실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은 과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이코패스 새끼거든요. 자, 그 새끼하고 시즌핑의 동전을 물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숨실 권리를 위하다는 중국 공산당 수격! 시즌핑 개새끼! 시즌핑 개새끼! 시즌핑 개새끼! 시즌핑 개새끼! 시즌핑 개새끼! 시즌핑 개새끼!